15세기 말부터 16세기까지가 대항해 시대죠. 이때 유럽은 항해술이 발달하고 세계 지대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고 있었어요. 이걸 바탕으로 미지의 세계로 탐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죠. 그러는 가운데 1520년 11월 28일은 세계 최초로 지구일주를 한 탐험가 마젤라니, 아시죠? 마젤라니, 태평양을 발견한 날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미지의 세계로 떠난다는 게 목숨을 걸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대항해 시대 때문에 어떤 세계사의 흐름이 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긴 했거든요. 그렇죠. 그 전까지만 해도 유럽 역사의 중심은 지중해였어요. 그런데 대항해 시대를 거치면서 대서양, 태평양 쪽으로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세계가 하나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선두에 섞은 것이 유럽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에요. 시작은 스페인이아입니다. 콜롬부스 아시죠? 콜롬부스를 지원한 나라가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콜롬부스는 자기 나라를 떠나서 서쪽으로 계속 가면 인도가 있을 거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서쪽으로 계속 가는데 그러다가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죠. 콜롬부스는 죽을 때까지도 이게 신대륙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인도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콜롬부스가 성공하면서 남아메리카는 스페인 차지가 돼버립니다. 포르투갈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경쟁하던 포르투갈은 서쪽으로 가서 인도에 갔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동쪽으로 가야지. 해가지고 동쪽 항로를 개척하는데요. 동쪽으로 가려면 아프리카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 끝까지 내려가면 어디선가 좌회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내려가다가 아프리카 끝에서 바다가 열리는 곳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희망봉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죠. 이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양을 통해서 인도에 가는데 성공합니다. 바스쿠다가마라는 사람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인도에 갔다. 그러면 콜롬부스가 발견하던 아메리카하고 인도는 다른 거네. 이 다음에 생기는 의문은 이 인도와 아메리카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였어요. 그때 나타난 게 바로 마젤란이죠. 마젤란입니다. 마젤란이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풀어볼 거야 생각을 한 거예요. 마젤란은 본래 포르투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포르투갈의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포르투갈 왕실에서는 마젤란을 좀 사기꾼 정도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웃나라 스페인에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1519년에 배를 끌고 이제 서쪽으로 서쪽으로 간 거예요. 바스쿠다가마가 아프리카 끝을 돈 것처럼 나는 저 아메리카 끝을 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메리카 대리구에 남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과연 어디에선가 아주 해협을 지나니까 넓은 광활한 바다가 펼쳐진 거예요. 이 바다. 이 바다가 뭐였을까요? 태평양. 태평양입니다. 천신망고 끝에 이 바다에 도달한 마젤란은 이 넓은 바다가 그렇게 잔잔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바다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퍼시픽 오션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붙은 거고 이걸 마테오리찌가 중국에 들어온 선교사잖아요. 한자로 번역해서 태평양이라고 해서 우리가 태평양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태평양을 거쳐서 필리핀까지 오는 데 성공합니다. 태평양을 찾은 데 만족하지 않고 계속 더 나아간 거잖아요. 그러다 결국 필리핀을 발견하고. 본래 목표가 인도였거든요. 인도까지 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필리핀에 도착했는데 안타깝게도 마젤란은 여기에서 원주민에게 희생을 당해요. 그 대신 그 부하들이 배를 끌고 다시 인도양을 거쳐서 바스쿠다가마의 그 항로를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본국에 도착하는데 성공합니다. 이러면서 세계 일주가 완성된 거죠. 그리고 이 탐험을 통해서 다른 것보다도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사실이 직접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미지의 세계로 언제 올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 가는 거잖아. 대단한 거죠. 그런 용기가 대단해요. 대단한 거죠.